오늘은 라이트가 나도사님 라이트가 짝질기에요 짝질기인데 이거를 지난번에 도봉구 주민 영상을 보시면은 라이트를 헤드라이트를 교체한게 있을텐데 그때 교체하고 나온 순정 라이트를 도봉구 주민이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교환할 예정입니다 근데 비가와서 그런지 그릴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릴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릴이 떨어져 있네요 다시 꽂아 놔야지 고정은 안되지만 그릴을 다시 꽂아 놨습니다 음? 어떤데? 네? 네, 파도와라 네, 파도와라 하하하 하하하 들어가기 통 운전석 운전석 이게 운전석이다 껍데기는 오른쪽에다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껍데기는 오른쪽거는 블랙베젤이 되어있어서 왼쪽게 더 날거 같긴 하네요 그렇게 귀여운 음악이 있었는데 음악이 나와야 된다고? 그 지난번 CJ에서 드셨던 아 그 음악으로 내가 깔아줄게요 음악이 이건 중요하지 않아 차가 굴러가는게 중요하지 이거 색깔이 도봉구중의 차 끝까지네 이러면 돈이 끝나나 보네 흐흐흐흐흐흐 예전의 운전석 도봉구중 내용은 예전의 예전의 반대편도 도검보스민이 준 게 좋겠다는... 반대편도 도검보스민이 준 게 좋겠다는... 수고한 나이트들 수고할 게 있나? 한 번 달려본 적도 없는 나이트들인데... 한 번도 키워본 적 없는... 달려나이트들... 한 번도 키워본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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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키워본 적은...